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은 장다순 씨. 집 근처에도 치과들이 많지만 늘 멀리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데요. 그 이유는 뭘까요? 혜택이 금액이 저렴하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. 저렴하다고요? 조합원 분들 가입을 하시면 조합에서 지원해드려야 할 10%를. 홈페이지 등을 통한 쉬운 가입과 저렴한 회비를 통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입니다. 우리가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출제를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. 이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또 다른 혜택.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인데요. 좀 따끔하실 거예요. 혈당은 104 나오셨거든요. 정상이십니다. 지역 단위로 제공하는 각종 검진과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수시로 와서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하고 있어요. 최근엔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은 이 협동조합은 스트레칭, 요가 등 다양한 소모임을 주최하며 건강한 삶을 이루도록 돕습니다. 같이 그룹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식사 같은 거. 다 같이 건강하게 살자. 이윤보다 건강을 더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.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입니다. 예, 그렇군요.